안녕하세요. 오늘의 신학공부의 장민혁입니다. 오늘은 오늘의 신학인터뷰, 오토뷰 손님으로 배덕만 교수님을 모시고 같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저는 기독용어 누에미아에서 교회사를 가리키면서 백향나무교회에서 목회하고 있는 배덕만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출연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영광입니다. 예전부터 꼭 모시고 싶었거든요. 이렇게 한국교회에서 교회사 하면 배덕만 교수님 이런 느낌이 제가 있어가지고 채널에서 교회사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시면 좋겠다. 아이고 당선생님들이 들으시면 화내실 텐데. 그럼 원래부터 좀 신학에 관심이 있으셨나요? 그렇죠. 원래는 신학교를 갈 생각을 하고 살았는데 고3 때 뭐 이런저런 개인적인 학교 뭐 이런 일 때문에 급하게 전공이 바뀌었죠. 신학교를 못 가는 대신 신학교랑 제일 비슷한 과를 찾아서 이제 종교학과에 갔어요. 제가 주변에 교수님들 보니까 공부를 엄청 잘한 교수님들이 보통 종교학과는 학부로 많이 가신 경우가 있더라고요. 아 저 빼고요. 가보니까 뛰어난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시고 이제 신대원 가시고 네 그렇죠. 그래서 원래는 신학교를 못 갈 것 같아서 종교학과에 갔었는데 다행이죠. 다시 신학이 횡목이 돼가지고 학부 졸업하고 신대원에 갔죠. 이제 신학을 계속 연구해야겠다. 이런 결심을 하신 거예요? 네 그렇죠. 처음에는 신학교 갔을 때는 당연히 졸업하고 뭐 시골교회에 가서 목회하는 사람이 될 거다. 이런 생각을 하고 갔는데 좋은 교수님을 뵙고 원래부터 역사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저희 교수님 조교를 하게 됐는데 그 선생님이 저를 공부하도록 계속 설득하셔서 저를 유학을 보냈죠. 그래서 이제 결국 이렇게 학자가 됐습니다. 어떤 분야를 전공하셨나요? 미국 교회사를 했고요. 나중에 논문은 20세기 미국의 오순절 운동에 대해서 썼어요. 그 넓게는 보금주의 교장에서 자랐기 때문에 교수님의 영향도 있고 그래서 넓은 범주는 미국의 보금주의 운동에 대한 공부를 했고 나중에 이제 박사학의 논문은 이제 미국 오순절 운동의 종말론과 그 다음에 오순절 주의자들의 사회 참여 상관관계 이런 거에 대해서 박사 논문을 썼어요. 좀 그 분야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있으셨나요? 저는 기본적으로 교회사 공부를 서울신대 가서 하다 보니까 내 안에 두 가지가 관심이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된 거죠. 처음에 두 가지, 그게 이제 세 가지가 된 건데 하나는 성령에 대한 관심이었어요. 성교회 교회가 성령에 대한 관심이 많으니까 또 종교학 공부하면서 결국 종교의 본질 중에 하나가 종교 체험이다. 거룩의 체험이다. 그럴 때 그게 이제 기독교도 용어로 하면 이제 성령을 경험하는 거잖아요. 그 성령의 체험, 이게 이제 종교 경험이 신앙이 매우 중요한 바탕이 된다라고 생각을 했고 또 하나는 역사에 대한 관심이었거든요. 역사에 대한 관심이 제 안에 어릴 때부터 있었고 제가 제일 좋아하던 과목이 역사였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신학 안에서 만나는 자리가 교회사라고 생각이 됐는데 나중에는 이제 제가 대학을 보냈던 시절이 80년대 말, 90년대 초반이었고 그러면서 성교회 교회라고 하는 보수교단에서 자라고 80년대에 아주 혼란했던, 정치적으로 혼란했던 격변기를 보내면서 어떤 신앙의, 신앙과 사회의 관계 그게 어떻게 관계가 될까 이런 고민을 했었고 그게 이제 저에게 만났던 저희 교수님께서 주셨던 타픽이기도 했는데 그래서 어떻게 성령과 그 다음에 역사가 만나서 그 다음에 이제 교회의 사회적 참여에 관심을 갖게 될까 뭐 이런 문제 그래서 저는 성령 체험은 우리 신앙의 근본 동기가 된다고 생각했고 그 다음에 종말로는 역사를 기독교적 관점에서 역사를 바라보는 데 영향을 미친다 생각을 했고 그게 결국은 사회와 교회가 어떤 관계를 맺는가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해서 성령, 종말론, 사회 이 세 가지가 저의 신학적 관심이 된 거죠 지금까지 교수님이 이렇게 오랫동안 교회사 역사신학 분야를 연구하시고 공부하셨잖아요 공부가 교수님의 신앙에는 좀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궁금합니다 사실은 제가 교회사 공부를 하게 된 출발점은 별 생각 없이 즐겁게 교회를 다니다가 고등학교 2학년 후반부터 질문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성경을 읽다가 어?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데 이런 문제 그 다음에 목사님이나 전사님이 교회 교리를 설명하시는데 그게 납득이 잘 안 되는 문제들이 생겨나기 시작해서 질문을 던졌는데 속 시원한 답변을 잘 못 들었죠 나중에는 답변을 하기가 붕색하시면 화를 내시고 믿으라고 그러고 제가 질문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믿음 없는 애로 부메랑이 돌아오게 된 거였어요 제가 나중에 이 사람들이 모르는데 믿는 척하는구나 모르는데 믿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나는 이거는 좀 동의가 안 된다 그게 그 당시에 제가 18살, 9살 때 고민이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신학교를 못 가고 종교학과를 갔던 이유 중에 하나였는데 근데 나중에 제가 어거스틴을 알게 되면서 보니까 어거스틴 나보다 한 천배는 똑똑한 사람이더라고요 그 사람도 하나님을 안 믿고 이렇게 살다가 나중에 이분이 회심을 하고 일생을 신앙연구에 바치잖아요 또 중세에 오니까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하는 또 한 명의 괴물이 있는 거고 나중에 루터 칼뱅도 마찬가지고 칼바르트 같은 사람도 마찬가지고 그 사람들하고 나랑 비교하면 나는 그야말로 비교가 불가능할 미물에 불과한데 저 사람들이, 저게 똑똑한 사람들이 신앙을 갖고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몸부림쳤다면 나의 일천한 지식이나 지능을 갖고 하나님이 계시네 안 계시네 옳으네 하네 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그 섣부른 판단이지 않을까 그렇다면 저들도 뭐가 있으니까 저기를 갔을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렇다면 나같이 여러 가지 어떤 신앙적인 혹은 신학적 고민이 생겨나고 그걸 씨름한 사람이 나만이 아니라면 내 앞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았을까 근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이런 문제들을 풀어갔을까 그것을 아는 가장 정직한 학문의 자리가 교회사겠다 그래서 저는 교회사를 한 거였거든요 결과적으로 제가 보면서 교회사라고 하는 걸 통해서 정말 나같이 실존적인 차원에서 신앙적 고민을 해왔던 사람들이 무지무지 많았고 그들이 이해가 돼서 믿는 부분도 있고 어떤 거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때 이제 이성을 넘어서는 영역에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으로 수용하게 되는 또 우리가 이성으로 다 파악이 안 되기 때문에 신비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이런 요소들이 우리의 삶 안에 존재하고 그것이 인간의 삶 또 교회의 삶을 아름답고 거룩하게 만드는데 기여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러면서 내가 때로는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 또 교회 안에서 벌어졌던 불쾌한 어떤 그런 사건들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기에는 내가 너무 섣부르다 그리고 또 그런 어두운 이야기도 많지만 그 와중에서도 끊임없이 이 땅에서 거룩을 살고 싶었던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 나를 악망했던 숭고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끊임없이 읽으면서 적어도 지금 이 시대에 이 세속의 사회에서 내가 좀 더 거룩하고 사람다운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여전히 성경과 또 우리 교회사에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삶을 믿은 게 굉장히 중요한 롤 모델이나 또 지도처럼 매뉴얼로 보여지게 된 거죠 그래서 저는 교회사를 공부했던 것이 제가 계속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매우 매우 중요한 참고서가 됐고요 그래서 아마도 계속해서 그런 책을 읽고 지금까지 살아온 것 같아요 저도 교수님이 청소년기에 겪었던 그런 청년때 비슷하게 경험했었거든요 근데 저도 교회사 책을 읽은 게 엄청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이 고민이 나만한 게 아니거나 이런 게 되게 좀 자유함을 좀 듣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저에게 또 특별했던 거는 굉장히 기독교의 모습이 다양했구나 그다음에 기독교인들도 5만 가지의 기독교인들이 존재했구나 그래서 내가 지금 저는 성결교에서 어릴 때도 자라서 성결교 목사가 되어왔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는 웨슬리, 이명직 이런 분들 매우 중요하고 4중보금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한데 저는 이게 내가 자라온 전통이기 때문에 매우 소중하게 생각해요 그러나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된 거죠 저는 웨슬리를 너무 좋아하는데 웨슬리만이 기독교의 스포스타가 아니에요 칼빈도 있었고 루토도 있었고 바르토도 있었고 내가 지금 알고 있는 어떤 특정한 교단의 교리 그다음에 거기서 추구하는 어떤 그런 가치들이 매우 소중하긴 하지만 그것만이 아니다 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나 복음 성경은 너무 소중하지만 그 외에 너무나 많은 것들은 2차적인 문제들이라는 걸 알게 됐고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어떤 집착이라든가 올무로부터 상당히 자유롭게 됐죠 저는 그런 의미는 그게 다 교회사를 통한 수익이라고 생각하고 마지막 하나 더 재미있는 거는 저는 지금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갖고 있는 육체적인 물리적인 한계가 너무 자명하잖아요 근데 교회사 책은 지금 이 자리에서 1세기 사람하고 대화할 수 있고 여기 있으면서도 이란과 이라크에 있는 사람들하고 대화할 수 있거든요 저는 타이머신과 같은 거다 교회사 공부가 역사 공부를 포함해서 그래서 지금 이 땅에 있지만 나의 시공의 한계를 초월해서 우리 인류 전체와 소통하고 대화할 수 있는 기가 막힌 이 시간장치, 여행장치가 저는 역사하고 교회사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저는 재미있게 살게끔 만들어준 마지막까지 같이 동행해야 될 친구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럼 이제 거의 마지막 책인데요 우리는 교회인가에 대해서 가장 최근에 좀 쓰셨던 것 같아요 맞나요? 이 책에 대해서도 얘기해보고 싶은데요 제목부터 깊이 생각해볼 질문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는 교회인가 이 책에서는 좀 어떤 얘기를 하고 싶으셨나요? 교회는 저에게 공기와 물 같은 존재였거든요 너무 자연스럽기 때문에 한 번도 이것이 나에게 질문의 대상이 된 적이 없었어요 난 늘 그 안에서 헤엄치는 물고기였으니까 그러다가 이제 한 10여 년 제가 귀국하고 나서 한국교회가 저에게 눈에 밟히는 대상이 됐고 여러 병리현상들을 보게 됐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한국교회가 한국 근대사를 끌고 오는 주축 중에 하나였다고 생각하고 그 역사가 되게 소중하다고 생각하는데 지난 저것 한 30년 정도 기간부터 1990년대부터 한국교회가 내부 모순이 겉으로 촉발이 되면서 우후죽산 터져나오면서 전국에서 이제 교회들이 분열이 되고 이러면서 이제 교회가 내가 알았던 교회 내가 성경에서 읽었던 교회하고 지금 우리가 현실에서 부닥치는 교회가 너무 많이 달라졌다 생각이 든 거죠 나중에는 심지어는 강대상에서조차도 저게 복음인가 성경인가 헷갈릴 정도의 성경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이 시대의 자본주의를 성경의 이름으로 얘기한 것 같은 또 이 시대의 특정한 정치 이데올로기를 성경으로 정당화시키는 것 같은 이러면서 이제 교회에 대한 고민이 커지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제가 교회가 뭘까 교회의 원형이 뭘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됐고 그러다가 제가 이제 지금 이제 그 섬기는 백행나무 교회를 부임을 해서 몇 년이 지나갔고 그 와중에 여러 우여곡절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코로나를 겪으면서 교회가 약간 휴식기에 들어갔을 때 이게 곧 끝나고 사람들이 돌아올 텐데 그럼 나는 우리 교회를 어떻게 사람들한테 제시할 수 있을까 그리고 또 적지 않은 분들이 저한테 와서 목사님, 목사님이 백행나무 교회에 목회하시는데 목회 철학이 뭐예요? 이런 걸 묻더라고요 백행나무는 뭘 지향해요? 생각해보니까는 글쎄 나 별로 그런 거를 물을 틈도 없이 교회 안으로 끌려 들어왔었기 때문에요 그때 이제 고민을 해보면서 이제 사실 제가 지난 한 20년 이상 이제 그 청년들이나 교회 집회를 다닐 때 했던 설교 중에 사도행전 2장, 3장, 4장을 갖고 설교를 같은 제목으로 했었는데요 그 이야기를 이제 좀 진지하게 정리해야겠다 싶어서 2년 전인가 제가 이제 방학 동안에 시간을 내가지고 그 책을 제가 그동안 했던 간땡에 설교 한 편을 책 한 권으로 확장을 시켜서 쓴 거죠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의 근본은 성령이고 성령이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결국은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통해서 이 땅이 당신의 나라를 이루신다고 생각하는데 그 첫 장면이 저는 그 사도행전 2장, 3장, 4장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게 우리가 지상에서 만난 구체적으로 만난 첫 번째 교회 모습이면 그게 이제 그 이후로 2000년 동안 엄청나게 많이 변화됐지만 사람을 사람이게끔 하는 역사가 바뀌고 지리가 바뀌어도 피부 색깔이 다르고 덩치가 크고 눈빛이 달라도 그를 사람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인간의 에센스는 동일한 거잖아요 그 인간이 인간이게끔 하는 저는 그 교회가 아무리 제도나 신학이 달라지더라도 교회를 교회이게끔 하는 코어는 있을 거다 저는 그게 사도행전에서 나타난 모습일 거다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장, 4장을 제 나름대로 묵상을 하면서 거기에 벌어졌던 성령의 인재, 방원의 사건 그다음에 사람들이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것 그다음에 병자들이 고쳐지고 또 같이 모여서 떡을 떼고 이런 모습들이 올해 아무리 21세기 대한민국의 다양한 모습으로 교회가 존재하더라도 교회가 교회이려면 적어도 이런 것들은 잊어버리면 안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이제 그 책을 쓴 거죠 약간 교수님 나름대로 이렇게 교회론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보는 그렇죠 변책이 나올 수 있겠네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얘기를 이렇게 길게 해 아니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질문을 이제 다 마쳤는데요 저희 구독자들한테 혹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마지막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한국 교회가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잖아요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공개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시대를 살고 있죠 그리고 그래서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나이를 떠나서 교회를 떠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을 버리지는 못하고 이런 고민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점점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거기다 또 코로나의 사건이 누군가는 교회를 떠날 최적의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다 누가 그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는데 적어도 수적인 면에서는 교회가 줄어들 것은 다 명약 관화한 것 같습니다 적어도 기독교 교세는 계속해서 줄어들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저는 교회들이 잘못을 하거나 또 사람이 실수한 부분들을 우리가 피해갈 수는 없지만 시대가 교세는 줄어들지만 어쩐 면에서는 우리를 정금같이 다듬어내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성병하는 또 절호의 기회일 수도 있겠다 싶어요 저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직면한 이런 현실이 우리가 인간이 또 혹은 교회가 있던 게 존재한 이래로 처음 경험하는 게 아니라 이것보다 더한 사건들, 더한 어려움들도 수없이 겪었거든요 그럴 때 그들은 어떻게 그런 위기들을 극복하면서 교회 역사를 더 연장시켜 왔는가를 공부하고 또 찾아본다면 이 위기의 순간을 극복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시련을 통해서 더 좋은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되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이 어려운 시절에 저를 불러주신 이유도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데 교회 사회에 관심을 좀 가지시고 공부도 좀 하시고 그리고 한국 교회가 더 나은 교회로 성장하는데 나는 또 우리 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까를 고민하는 그런 기회를 가지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나눴던 이런 이야기들이 여러분들로 알고는 적어도 교회 사책을 좀 주목하고 펼쳐 읽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오늘은 저희 배동만 교수님과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교회의 역사에 대해서 그리고 또 이 교회가 역사와 어떻게 교류해 왔는지 서로 영향을 주고받았는지에 대해서 좀 많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교회 사회에 좀 더 관심 가져주시고 또 유튜브에 검색하시면 배동만 교수님이 강의하신 충분히 많은 강의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보시면서 한국 교회가 어떻게 가야 할지 또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 다 같이 고민해 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출연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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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